저 사람은... 너 뭐야? 나가 네? 거지라고! 하... 진짜 어이없어 나가라고 됐다니 누군데? 한 90만이고 한 120만이고 너한테 넣어주는 게 남았어 아, 알까? 보여줄 거야 너한테 내가 어떤 프레임인지 너네 힘이 너무 들어갔잖아 다시 다시 야 이제 아, 말이 안 된다 나는 친구 대신 분의 선택했어 내가 돌릴게 이 친구 안 돼가지고 괜찮은 거 아니야? 야 민망해 빨리 대답해 홀? 어 아니 싫어 야 너 진짜 너 놀아 그냥 친구하고 싫어 나 아솔으로 만나기로 해서 먼저 가볼게 연습실 비워줄 테니까 혼자 연습하고 있어? 하지마 응 응 응 응 응 다음번에 뵙겠습니다. 오오오 오오오 파파拐 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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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콜라보 합방 이후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? 저는 이번에 글로리아와 함께 아이돌 댄스를 기록해보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